영국에서 물 건너 온 친영국의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박예진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언니가 지난달부터 다이어트를 하더니 5kg을 감량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언니 운동도 별로 안하고 음식도 다 먹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이 빠진거야? 야 아니거든 나 엄청 힘들었어 니가 몰라서 그렇지 먹고 싶은거 피 눈물 흘리면 꾹꾹 참고 운동도 하루도 안빠졌거든 출퇴근 때 버스 새 정거장이나 미리 내려서 걷는단 말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빠진거라고 와우 You nailed it Thank you You nailed it 복습때문에요 와 근데 언니한테 아까 그렇게 한마디 했다가 진짜 얼마나 잔소리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터 언니가 했던 말 중에 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것도 영국식 표현으로 가능한가요 김두레님이 피터샘 친구가 자꾸 모임이 나와서 자기는 다이어트하니까 음식을 조금 먹었니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영국에서도 더치페이는 칼같이 하는 편인가요 오 피자 굿모닝 하와유 굿모닝 오 일단 다이어트페이보다 거잉더치 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면 페이 덮지 오 스플릿 더 빌 스플릿 더 빌 그거 제일 많이 써 스플릿 더 빌 근데 스플릿 더 빌 진짜 많이 하죠 영국에서는 누구 뭐 선배가 내는 것보다 you just split the 빌 뭐 반반씩 can we split up can we split the bill can we split the bill can we split the bill 지금 제가 스플릿 더 빌은 스플릿 더 빌은 헤어지자 그럴 수도 있죠 브레이크업으로 제가 했네요 네 더치페이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죠 그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우리 헤어질 수 있어요 스플릿 더 빌이 스플릿 더 빌 스플릿 더 빌 근데 요즘 한국 네티즌들 이런 논란 많더라고요 뭐 또 술 안 마시면 조금 덜 낸다고 한 사람 아니면 조금 덜 먹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영국에 이런 논란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트랑 저랑 밥을 먹었는데 피트랑 술을 안 마셔요 저는 술을 마셨는데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또 서빙 스태프는 워낙 오래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냥 아예 이 사람이 뭐 시켰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빌지 따라줄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은 잘 안 그러는데 약간 다 같이 먹는 문화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내 거 내가 시키니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그나저나 이제 뭐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야 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오 진짜요 살 빼는다 세상에 공짜 없어 이건 완전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 새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고 진짜 뭐 피눈물 흘리면서 운동도 했네 운동도 매일 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거는 이리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말한 어떤 표현이 있죠 많죠 공짜는 없어 많아요? 제가 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공짜 점심으로 갈게요 프리런치 프리런치로 갑니다 빵빨을 준비하시든 안 하든 저는 마이 웨이로 갈 거에요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오 너무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근데 이거 원래 정확히 하려면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그게 그 도처에 있는 표현이고 there's no free lunch in the world도 있거든요 okay it's not bad it's not bad but 제 기억에 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아 이거 했어요? yeah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아 free lunch 정확히 그 표현까지 한 번 free lunch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야 돼요 조금 더 쉬운 거 그거 약간 이디오메틱이라서 더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가져온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말 그대로 더 쉬운 거 갖고 왔어요?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으니까 there's nothing freebie there's nothing freebie there's no freebies there's no freebies freebie 근데 공짜보다 진짜 약간 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덤은 없다 라는 의미죠 there's no freebies 아 그때 우리 there's no dumb 한 번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 거 같아요 자 오늘 그럼 다른 표현을 준비해 왔다고요? 더 단순해요 더 단순하다고요? 몇 구절이죠? 땡땡땡 세 구절? 네 개 네 개 땡 아 맞추고 싶은데 혹시 힌트가 있나요? 알 거예요 땡땡 땡땡 아 맞추고 싶은데 혹시 힌트가 있나요? 알 거예요 이거 얘기 그냥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아무것도 무료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무료는 없다 free는 들어가겠군요 free는 있어 freebie 말고 there is no free not quite nearly nearly free lunch 너무 잘 기억했어요 free lunch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nothing comes for free comes for 100 dollars 공짜는 없는데 뭐냐면은 내가 밥을 한번 사두으니 너도 다음에 밥을 한번 사야 된다는 뭐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길죠 근데 이거는 바로 이해해야 되죠 nothing comes for free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때 nothing comes for free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죠 노력해야 살 빠져 nothing comes for free 토익도 990만점 받았다고? nothing comes for free yeah I studied very hard 이런 식으로 study every day yes perfect 오늘 free가 포인트니까 free free 스펠링은요 yeah f-r-e-e free f-r-e-e f-r처럼 안 들이고 r로 들죠 f-r-e-e 하고 그 숫자 3랑 좀 다르죠 3가 th니까 th 사은 조금 들어가고 숫자는 이 공짜는 free free 알 발음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어 사이트를 봤는데 네 우리 머리를 뭐라고 하죠? hair 해줘 r이 안 되니까 3번 해보세요 했더니 해보세요 3번 네 해 해 해 해 해 해 그 분이 그 영국 분이 r 넣어줬어요 r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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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r 너무 크게 안 해도 영국식이 잘 맞죠 영국 사람은 해 해 해 따라줬죠 해 해 해 해 해 미국에는 hair 그렇죠 자 박엘린이 의뢰주신 연구식 표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nothing comes for 땡 땡에 들어가야 단어 공짜입니다 애플샤가야죠 샵 1077 짧은 문자 10번 긴 문자 100원 고일로 안 부려입니다 피터 오늘 더 즐거우세요 have a fantastic day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